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화회 중의 축복 속에 2004년 2월 22일 현장소에서 독립교회로 창립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년 후인 2005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2001년부터 매해 선교팀을 파송해오던 중미 니카라과의 비다 비저블레라는 지교회를 개척하였고 이후 계속된 교회 개척을 통해 현재 6개의 지교회가 니카라과와 중남미 선교회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5년 후인 2010년에는 한인 일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장소에서 예배드리던 시카고 중앙교회와 통합하고 2011년 4월 30일에 한국어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1세와 2세 다민족이 하나가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레이큐 언약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는 5가지 핵심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면 남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생겨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초대하고 사랑으로 환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데 이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돕고 보살펴주어서 이 영적인 갓난아이가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될 때까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집안일을 돕듯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역팀에 들어가 섬기고 나중에는 사역팀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레익뷰 언약교회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여러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5대 핵심 사역들 중 오늘은 첫 번째로 레익뷰 언약교회의 예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레익뷰 언약교회 주일 예배는 아침 8시에 시작하는 1부 예배 10시에 시작하는 2부 예배 11시 45분에 시작하는 3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와 3부는 강민수 단임 목사님이 한국어로 인도하시고 2부는 윌리엄 팍 목사님이 영어로 인도하십니다 깊이 있는 말씀 강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충성된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찬양 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시작되는 미스바 찬양 기도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날로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미스바 집회에 나오시면 이 세상에 진과 근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토요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소 예배실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벽 예배가 있고 토요일 오전 6시에는 본당에서 함께 모여 부르짖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원하시는 시간에 1시간씩 소 예배실에 나와 릴레이로 돌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레이큐 언약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동산 킷슬랜드 3살 미만의 유아반, 3세에서 5세의 프리스쿨반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그레이드 스쿨로 구성되어 각각의 나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도 선택과목 수업과 한글 배우기 스멀그룹 성경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스그룹 학업과 진로 문제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계를 품고 말씀에 따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